쉿! 파필! 나 여기 있다. 트롤에서 근심 걱정 많은 투덜 브랜치 역을 맡은 박형씨가입니다. 네이버 무게 토크 트롤의 판타스틱 듀오 저와 이장경씨가 영화 그리고 더빙 비하인드 스토리 그리고 여기까지 여러분들과의 다양한 시간을 많이 주고 있어요. 상큼 발라던 이승경씨가 마음껏 여러 개의 기쁜 예상이 정말 아시죠? 2월 16일 제목하는 트롤 많은 기대! 2월 8일 밤 9시 네이버 브이앱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